첫 소식입니다. 국내 완성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내수에서는 울었지만 해외 판매에서 만회하며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, 기아,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,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달 총 65만 7,547대를 판매하며 전혀 돈기 대비 15.1% 증가했습니다. 지난달 내수는 13만 4,76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.6% 감소했습니다.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고가 지연되거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잇딴 악재가 겹치면서 판매가 주춤했습니다. 반면 해외 판매는 지난해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해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달 전체 판매량을 견인했습니다. 지난달 5개사의 해외 판매는 총 52만 2,786 6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.5% 증가했습니다. 박진희